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일행이 사할린을 거쳐 하바로브스크, 이루크즈크, 모스크바, 레닝그라드,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를 거쳐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아타에 도착해 호텔에 있을 때였다. 로비에서 전화가 왔다. 어떤 청년이 날 만나고 싶어 사할린에서 찾아왔었는데 만나겠냐고 했다. 난 우야했다.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러시아인데 누굴까 궁금해 로비로 내려갔다. 한 청년이 있었다. 한국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자기가 찾아온 이유를 말했다. 저는 사할린에 사는 사람입니다. 평소 극동방송을 듣는데 목사님이 이번에 사할린에 오신다는 말을 방송에서 듣고 목사님을 기다렸는데 만나지 못해 수소문을 하니까 오늘쯤에 알마타에 계실 거란 말을 듣고 비행기로 급히 날아왔습니다. 난 무척 놀랐다. 사할린에서 극동방송을 듣는 청취자를 만난 것도 놀라웠지만 무슨 일이기에 이 청년이 사할린에서 그 먼 반대쪽의 이 지역까지 급히 왔는지 궁금하고 놀라웠다. 청년의 사연은 이랬다. 제 아버지는 충청도 대전 근방 시골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형과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일본 군인이 총을 들이대면서 강제로 끌고 가 군인이 돼 사할린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때 형은 결혼을 했고 제 아버지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맡게 됐고 그때 북한으로 가든지 한국으로 가든지 선택해 왔는데 두 분 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사할린에 살았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강제로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을 하든지 탄광에서 석탄 캐는 일을 하든지요. 두 분은 고기 잡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추운 지방이라 겨울에는 바다도 꽁꽁으로 붙어 있어 책임양의 고기를 잡으려면 쇠뭉치나 폭탄으로 얼음을 깨야 했습니다. 폭탄으로 얼음을 깨려다가 형, 그러니까 저희 큰아버지는 양 팔과 양 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병원에 입원을 했으나 돌아가실 만큼 중상이었습니다. 조카인 제가 병간호를 했는데 큰아버지는 제게 한국 대전 근방에 사촌형과 누이가 살고 있으니 꼭 찾아보라고 하시면서 주소와 이름을 알려주고 임종을 하셨습니다. 끌려올 때 큰아버지는 아버지는 결혼을 해서 일남일녀를 두고 있었고 아버지는 사할린에서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셔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기나긴 편지로 사연을 써서 한국에 나가는 사람에게 한국에 있는 큰어머니 가족이나 신문사나 방송국에 꼭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 사연이 조선일보에 실렸고 다행히 부모님을 아는 분이 그 기사를 읽고 큰어머니에게 전해줬고 큰아버지의 아들인 제 사촌형한테서 신문 복사본과 편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형은 지금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산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연락할 길이 없어 기도했는데 마침 목사님이 사할린에 오신다는 방송을 듣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 형네 가족과 만날 수 있게 목사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안타까웠다. 그는 편지와 신문 복사본을 내게 내밀었다. 그 편지에는 미국 전화번호가 있었다. 나는 바로 그와 함께 호텔 내방으로 가서 미국에 전화를 걸었지만 6시간을 시도해도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 청년에게 한국에 가서 최대한 찾을 것이고 찾으면 연락도 하고 극동방송에서 방송도 할 테니 계속 방송 시간을 맞춰 극동방송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헤어졌다. 우리 일행은 다시 모스크바와 하바로브스크를 거쳐 일본 나가다 공항에 비행기를 바꿔 타고 한국으로 와야만 했다. 그런데 나가야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바꿔 타기 위해 4시간을 기다려야 했기에 공항에서 미국에 전화를 했다. 마침 꼬마가 받아서 아빠나 엄마를 바꿔 달라고 했더니 아빠와 엄마는 일하러 나가셔서 안 계신다고 했다. 너 혹시 러시아에 너희 친척이 있다는 말 아빠한테서 들었니? 네, 들었어요. 난 이번에 사할린에서 너희 친척을 만나고 온 사람인데 내가 전할 말이 있거든 한국 가서 연락할 테니 아빠한테 말해주렴 네? 나는 한국에 도착해 다시 미국에 전화했다. 드디어 그 형이 전화를 받았다. 전후를 말하니 형은 한참을 옹옹 울며 바로 한국으로 오겠다고 말했다. 그 아들에게 어머니 전화번호를 받아 대전 근방에 계신 그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드렸더니 대성통곡을 하셨다. 그 어머니는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며칠 후 그 아들과 그 어머니가 서울 극동방송을 찾아와서 우리는 인터뷰를 하고 방송에 내보내고 그들이 직접 만나게 해 주선을 했다. 참 가슴이 아프면 한 가족의 귀중함을 깨닫고 보람을 느꼈는데 주님은 그 영혼과 만나게 하기 위해 나를 러시아에 보내셨구나 한 생각이 들어 더 그 일이 귀하게 여겨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다.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 사할린에 갔을 때 사할린에서 몇 시간 떨어진 지역에 소련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들어오는 방송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 세운 출력이 아주 강한 방송국을 싸게 판다는 정보를 듣게 됐다. 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마흔일곱 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